네, 가운데 봐주시고요. 화이팅!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조민경 가운데 봐주시고요. 약간 시선을 카메라 아래쪽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화이팅! 한번 외쳐볼까요? 네, 오른쪽으로도 한번 봐주시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그럼 생활자 배우님 올라와서 두 분 투샷 먼저 찍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가운데 봐주시고요. 네, 오른쪽도 한번 봐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그러면 감독님 올라가셔서 단대 샷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저희 힘차게 화이팅 한번 외쳐볼까요? 하나, 둘, 셋. 화이팅! 네,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그러면 저희 이상으로 기자 담당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가 2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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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월, 2월, 3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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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월, 3월, 3월, 4월, 3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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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월, 3월, 4월, 3월,